또 이제 애기 둘이 낳잖아요. 애기 둘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분주하겠어요. 나는 며느리 입장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. 왜? 내가 며느리 살이를 23년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며느리 입장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며느리를 다시 쓰면 힘들지 않게 하려고 제가 좀 육아에 좀 도움을 주려고. 저는 가서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애기들 둘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육아. 그런데 컵이라도 하나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할머니들은 대충 그냥 이렇게 헹궈서 컵이라도 넣으려고 그러잖아요. 물 한 컵 넣고 여기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. 또 뭐 이렇게 좀 만지고 또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. 이러는 거예요.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.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게 싫어하는 거야. 그쵸? 되게 싫어하는 거야. 그쵸? 아니지 어머니 힘드실까 봐. 아니야 나 싫어하는 거야. 왜왜? 오지 말란 얘기야. 오지 말란 얘기야. 귀찮게 해서 며느리가 자꾸만. 또 그렇게 또. 그렇게 사는 거. 어려워서 진짜요? 맞아.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. 왜냐하면 그런 거 자잘한 거부터 어머니가 다 챙겨가게 되면 더 자주 집에 왔다. 그러니까. 뭐가 좋은 거야. 뭐 또 그런 게 있어요? 아니 그런데. 그런데 그래서 설거지하는 걸 제가 숨어서 봤어요. 숨어서? 얼마나 낯가진 않았어요. 뒤에서 뒤에서. 100번 했구나. 그랬더니 한여름에도. 뜨거운 물로. 소독하듯이. 난 참 놀랐어요 저런. 뜨거운 물로 거품을 확 확 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얼마나 아주 그냥 그 그릇에서 뽀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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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 그래서 그 다음에 난 저렇게는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제 설거지 한 그릇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제가요. 그때 그냥. 어둬둑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. 그냥 이래요. 뜨거운 물로 내가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. 그리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. 그러면 아 나도 이제 뜨거운 물로 헹궈줄게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. 아 또 나. 그랬는데. 어머니. 그냥 주세요. 그냥 주세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렇게 세상 좋은 걸 내가 왜 하려고 그랬나. 그런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. 이제 노력. 안 하니까 편한데.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일이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었을까. 그럴까. 아니면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면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. 성격 차이가. 이런 방식의 차이가. 그런 걸 저 동치미의 지금 오늘 나와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꼭 한번 해 드리고 싶었어요. 아아. 어. 어찌가 막.